현재 미국에서 세계적인 기술주 대표적인 종목들 Magnificent 7이라고 그러죠? 이 7종목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도 아마 전세계 지구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일 것입니다. 현재 빅테크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시가총액 3조 달러로 1위에 올라선 마이크로소프트는 1975년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게 3조 달러를 넘어선 3조 700억 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윈도우 운영체제가 1985년에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뿌리를 훨씬 뛰어넘어서 확장을 하고 있고 현재는 클라우드 컴퓨팅, 게임, 인공지능과 같은 산업에서 큰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를 보면 약 40년 동안 애플이 139,677% 상승을 하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41만 3,440%로 애플의 약 3배 가까이 더 높이 상승을 해왔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초 최GPT 창시자인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AI를 수용을 했습니다. 이후 스타트업의 기술을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에 통합을 해서 전세계 수백만명의 고객이 AI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가총액 3조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당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되돌아본다면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계적인 기술주에 아마도 오늘 투자를 했다는 사실에 만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AI 시장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올해 2024년에 약 210억 달러에 달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7%로 급증을 해서 1,3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AI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AI 챗봇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는 물론 컴퓨터 코드까지 빠르게 생성할 수 있어서 기업 전반에 생산성 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수천개의 기업들이 AI를 자사 운영에 통합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지를 보면 3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중에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3.77% 오르면서 3거래일 동안 매일 3%대 오르면서 11% 넘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성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매그니피센트 7종목들 중에서 다른 기업들보다도 약 10배 이상의 2,083%의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해지펀드 억만장자들이 지난 4분기 동안 엔비디아를 매도를 했습니다. 포지션을 매각을 하고 일부 자본을 2개의 고성장 인덱스 펀드 ETF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그 두 종목이 뭔가 하면 인베스코 QQQ 또 하나는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ETF입니다. IYW에 재분배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우리는 수행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들 인덱스 펀드 보면 지난 10년 동안 S&P 500을 능가하는 성과를 냈다는 점 특히 매력적이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S&P 500 지수를 따르는 대표 SPY가 176% 상승을 했는데 인베스코 QQQ, 나스닥 100 따르는 ETF는 402% 또 기술주 IYW ETF는 490%로 SPY의 2배 이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보면 같은 기술주인데 QQQ 402%대에 IYW 490%니까 어휴 이게 훨씬 낫겠는데? 그러나 QQQ는 1999년부터 시작했고 IYW는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약 1년의 차이가 나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 24년간의 수행률을 비교해보면 QQQ가 731% IYW는 408% QQQ가 훨씬 더 높은 수행률을 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단 한 종목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겠습니까? 원화로 투자하는 타이거, 코덱스, 또 에이스, KB스타 등의 미국 나스닥 100 다 똑같이 회사만 다르죠?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을 따라가죠? 이 원화로 투자하는 대표적으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나 또 달러로 투자를 하는 QQQ를 선택할 것입니다. 미국의 기술주에 투자를 하는 이테브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블랙록의 IYW 또 스테이트 스티리트의 XLK 또 벵가드의 VGT 등도 있지만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인베스코 QQQ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수익률을 비교하면 이 세 종목들 기술주에 투자합니다. QQQ, XLK, VGT는 약 9%대입니다. 그런데 IYW만 12%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배 레버리지인 TQQ는 훨씬 높죠? 21.7%로 평균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구성 종목들 보면 QQQ, 그러면 나스닥 100, 대표적으로 100개 종목이지만 IYW는 130개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앞서 언급을 했듯이 인베스코 QQQ는 지난 10년 동안 40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보다 더 뛰어나서가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 20년 동안 보면 1170%의 수익률을 기록해서 연간 14.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초과성과의 대가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이 클수록 수익률이 대부분 큽니다.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의 3년 베타 버전이 1.19 나옵니다. 이 베타 버전 베타는 주식이나 기타 투자와 관련된 체계적인 위험을 측정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둡시다. 베타는 주식이 전반적인 시장 움직임 특히 S&P500 벤치마크 지수 중 이거의 움직임에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를 체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자에게 주식이 전반적인 시장 심에 따라서 얼마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고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타 게스가 1이라는 것은 주식이 전체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1 그러면 전체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베타 게스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주식의 변동성이 전체 시장보다 덜하다는 의미예요. 1보다 높으면 변동성이 큰 것이죠. 특히 유틸리티 및 부동산 주식은 일반적으로 베타가 낮은 산업의 예의입니다. 유틸리티, 공공주의예요. 즉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관련된 이런 산업권을 의미합니다. 그 유틸리티 주식들 보면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유틸리티 주식이에요. 1보다 큰 베타 게스는 주식이 전체 시장보다 변동성이 더 큰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베타는 주로 기술부문, 또 초기 단계의 성장주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S&P500이 1% 움직일 때마다 QQQ 같은 경우는 1.19% 움직인다는 의미예요. 변동성은 양방향으로 감소를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돼요. 떨어질 때, 오를 때, 그래서 레버리즈는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 상승할 때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 대신 저조한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애플 같은 경우는 1.3메타가 나옵니다. 시장보다 변동성이 더 크죠? 대부분 기술주들은 변동성이 큽니다. S&P500이 1% 상승했다면 애플은 1.3%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부동산 투자 신탁, 또는 리츠, 또 리얼티 인컴이라고 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신탁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이에요. 또 이런 베타는 0.8 나옵니다. S&P500보다 변동성이 훨씬 적음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변동성을 낮추려는 경우 이런 주식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수익률 면에서 보면 또 기술주의에 또 한참 못 미치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베타가 2에요. 전체 주식시장보다 반응이 2배로 오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P500이 3% 하러 가는 날 테슬라가 6% 하러 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가가 주기적으로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 봐서 잘 알고 있듯이 S&P500 이테프는 변동성이 작아서 장기 투자를 하는데 그나마 어려운 점이 크지가 않죠.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대신에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항상 아쉬운 면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필라델비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특히 주가 하락기에 인내심으로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장단점을 감안을 해서 이 세 가지 지수를 따라가는 이테프에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본인의 성격에 맞게 비중을 조절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를 따라가는 S&P500, 나스닥100, 필라델비아 반도체 지수의 이테프는 거의 반평생을 보유해도 좋을 종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5년 동안에 S&P500 대표 SPY 79% 상승 나스닥100 QQQ 138% 상승 SOXX 반도체 229%로 SPY의 약 3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